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여름옷을 사러 왔습니다. 너도 안녕! 인사해주세요. 너도 안녕! 저희는 오늘 제 여름옷 좀 사려고 스타필드에 왔습니다. 스타필드. 아니 제가 맨날 이렇게 똑같은 옷만 입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여름에 막 입을 수 있는 거를 살 거예요. 오늘의 패션. 오늘의 패션 입력이시나요? 네! 근데 오늘은 좀 티셔츠를 살 거예요. 이거 어때요? 이거 하나 살까? 귀엽다. 아니 안 살래. 벌써 여기 김치국물이 튀는 게 보이는데? 안 살래. 어? 귀엽다. 어때? 질도 좋아? 음... 별로야. 2만 원밖에 안 해. 사자! 금액에 굉장히 약한 표지이네요? 네. 여러분 이거 두 개 중에서 고민 중점이. 이럴 땐 가격을 보면 됩니다. 더 싼 걸 사나요? 네. 이것이 3만 9천 원. 이것이 3만 7천 8백 원. 어? 근소 우위인데? 괜찮아요. 그렇다면 전 이걸로 가겠습니다. 너무 조금 근소 아니야? 그러면 저 그럴 땐 더 비싼 걸로 갑니다. 어? 휴먼 비잉 어때? 휴먼 비잉이 뭔데? 그냥 브랜드. 그래요? 휴먼 비잉이 뭔데? 휴먼 비잉. 사람이 되다. 난 사람이 되지 못했다. 난 돼지가 되었다. 이들 썼겠지만 다리 많이 쪘다. 돼지가 됐다? 이거 보세요. 귀엽죠? 어? 잘 어울린다. 되게 잘 어울린데? 이게 잘 어울리나? 어떻게 해도 잘 어울리나? 파도 탄 게 잘 어울리네요. 그치? 이게 잘 어울리네요. 그 이미지에 맞아요. 이걸로 가겠습니다. 얍. 이거 봐 이거 예뻐. 노랑이 너로 정했다. 얼마야? 7,900원이요. 예쁘다. 이건 어때 이거? 괜찮네. 이것도 너무 예쁜데? 그치? 그것도 예뻐. 어떤 게 더 예뻐요? 저는 위에 거요. 이거요? 아니요. 이게 더 예쁘네요. 할 것 같으면 사세요. 안 할 것 같으면 사지 마시고. 많이 하죠 저는. 그러면 사세요. 사과 머리끈. 귀엽다. 할까요? 근데 머리가 짧아서 하면 굉장히 귀엽겠는데요? 사야겠다. 사세요 사세요. 우와 많이 지스러 남으시는데 오늘? 아 나 오늘 카드 플러스. 오늘 월급 들어왔스. 들어왔스. 예쁜데? 5,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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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사러 온 거 아니었어요? 바위바위보. 바위바위보. 내가 이겼네. 이게 뭐예요. 우와 이거 봐. 우리 이런 거 사가지고. 소풍을 언제 갈 수 있을까? 우와 예쁘다. 예쁜 쓰레기네. 바위바위보. 귀여운 게 많이 있네요. 이거 봐요. 진짜 선인장처럼 생겼어요. 선인장 모양 양초. 저희는 생각보다 인장이 저는 짠순이라서 잘 안 삽니다. 먹을 건 잔뜩 사던데요? 전 먹을 건 많이 사죠. 먹을 건 아끼지 않아요. 크록스 만들려고요. 나는 이거. 베이스? 네. 여기 사이즈 있어. 이런 구름도 괜찮은 것 같아. 구름도 예쁘다. 어 쌍그리 하나 해야겠다 쌍그리. 어 귀엽다. 귀엽게 하네. 귀엽게 잘하네. 어 오빠 나무늘보 해 나무늘보. 어디 있어? 나무늘보 닮았잖아. 나무늘보가 다 어울린다. 진짜 귀엽다. 나무늘보 어울린다. 어 카메라 하나 해줘야지 카메라. 어 카메라 약간 여행 컨셉으로 가야겠다 나나. 아니 요정도? 응. 꾹. 꾹. 자 과연 뭘 고를 것인가? 저는 요거요. 음식. 오 잘 어울린다. 동넛. 컵케이크. 오 반짝거린다. 이거 비싼 거래. 오. 어때? 안 예뻐. 도와주나봐라. 음식만 잔뜩 올라갔군요. 누가 더 예쁜지 투표해주세요. 네. 호아. 이건 이렇게 통째로 사는거에요. 아 무조건? 네. 돈 없어요. 안 사요. 진짜 이쁘다. 어때? 약간 다목같은데? 어 그래서 내 맘에 주나봐. 신난데? 제가 춤출 줄 알잖아요. 봐봐. 비크 마초. 어 근데 잠깐 엄청난 사실 발견했어요. 뭐? 긴팔이었어요. 탈락입니다. 망고피션. 수박, 패션후르츠, 레몬, 딸기. 그럼 패션후르츠 갈까요? 패션후르츠에서 해드릴게요. 네. 패션후르츠 먼저 해드릴게요. 네. 맛있겠다.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먹어봐. 먹고 가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 와 근데 패션후르츠 이거 알갱이 대박이다. 너무 맛있어. 역시 맛있어. 갤라디 갤라디 진짜 맛있어. 이건 새로 나온 무화과. 리코타 치즈 무화과네. 리코타 치즈 무화과.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엄청 고소하네. 너무 맛있어.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요? 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꼭 혼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혼으로 했을 때 여기다 초코를 부어주시거든요. 그 초코도 맛있는 초코예요. 근데 컵에다가 하면 안 부어주세요. 좀 찍어야 돼. 패션후르츠은 상관가능 맛있거든? 근데 이거는 이 무화과 리코타는 상관이 안 가는 맛이야. 근데 여기에도 진짜 다 맛있는 게. 이천쌀이 메인인데 그게 진짜 맛있고요. 뜨마샷도 맛있고. 초콜렛도 맛있고. 하늘아마토 맛있고.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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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잘 먹어 먹네. 먹는 debug 돌고 카페 가자마자 달콤해 누가 예쁘게 해줄까? 그게 내꺼 아냐? 요것은 내꺼 내꺼 뭐하나야지 먼저 이렇게 샀어요 예쁘죠? 근데 또 배치가 중요하잖아 그럼요 근데 안 꽂아지는데? 응? 어디다 보자 귀여워 어머 세상에 나 너무 귀엽네요 전 다 꽂았어요 내가 꽂아줄까? 진짜 도 디자이너에서 만들어지는 크로 손형 신발 이거 짱 예쁜데? 하길 잘했어 그치? 우리 커플 여름 신발 근데 만드는 게 너무 힘든데요? 머리도 험클어지고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잘생겨지는 줄 알았어 잘생기게 해주세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예쁘다 어때? 예뻐 어때요? 예뻐요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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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